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제목이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타이틀의 제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그야말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행복하고 평화롭고 괴로움이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소멸하고 정말 괴로움 없는 삶, 인생 이런 건 좀 가능할까 또 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또 그래서 저도 마음공부를 현실과 일체감 있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화 안으로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오셨어요 근데 본인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우연히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본인이 살면서 너무 힘들었다가 어떻게 하면 좀 힘든 거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듣다가 자신의 삶이 좀 편안해지고 좀 공부에 좀 뭐랄까 좀 효과랄까요 좀 많이 좀 편안해진 이런 분의 사연이시고 또 곳곳에 좀 우리도 이런 지점에서 우리도 똑같이 좀 힘들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가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아이를 낳고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고 강박적인 사고로 일상생활이 힘들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셋째를 임신했을 때는 약을 잘못 복용해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하게 된 후로 심한 우울증과 죄책감으로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또 죄책감, 불안감으로 일상생활도 힘들고 남편, 아이들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법문을 듣고 또 108배 수행도 하고 또 경전사경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보내다가 일단 스님 법문을 8개월째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던 이유는 법문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불안감도 점차 사라지고 생각도 많이 줄어서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절 수술 후 자궁의 혹 제거 수술을 두 번을 받았는데 난소에 무럭까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중절 수술을 해서 큰 벌을 계속해서 받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대면에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거북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오래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그냥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이메일로 이렇게 누구한테 얼굴 보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혹은 본인이 이제 좀 얼굴 보고 말할 자신이 없고 이런 이야기들도 이메일로 많이 혹은 우리 요즘 같으면 목탁소리 홈페이지에 문의하기에 많이 올려주시는데 본인들의 그런 어떤 사연들을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가운데는 의외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하게 된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사연이 다를 테니까 또 어쩔 수 없는 인연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뭐 임신이 좀 잘못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뭐 다양한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뭐 그 자세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고 상처받는 근데 그 상처받을 때는 보면 내가 어쨌든 내가 잘못해서 이 아이를 죽게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내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잘하는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옛날 원시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었겠어요 임신을 했지만 뭐 살다가 잘못돼서 이런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옳고 그러고 맞고 틀리고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겪거나 비슷하게 아니면 살다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랬을 때 스스로 자꾸 죄의식을 끌어들여요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갑자기 몸에 병이 났거나 이럴 때 그거를 거봐 나는 천벌 받았어 나는 천벌 받아도 싸 난 계속해서 이렇게 천벌을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될 거야 이 생각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죠? 자기 생각 아닙니까? 생각입니다 자기가 일으킨 생각인데 그 생각을 믿는단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죄의식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 절망 과거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즉 분별이고 망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든 그 분별 망상을 우리는 믿어버려요 굳게 믿어버려요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내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요 나는 그렇게 천벌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가 돼버려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천벌 받을 사람이야 나는 죽고 나면 하나님도 부처님도 염라대왕도 나에게 천벌을 줄 거야 나는 지옥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젯밤 꿈속에 등장인물들 가운데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사람들 어제 나를 괴롭혔던 꿈속에서 괴롭혔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있나 한 말이죠 그 꿈 전체를 내가 만들었는데 그 잘못한 사람이 실제 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거 죄 지었다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이건 제가 여러분 죄진 사람을 두둔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면 스스로 참회해야죠 사참회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이참회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참회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님을 정말 따뜻하고 착하고 지혜롭고 자상하고 자비롭고 한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나쁜 일을 했을까요? 대부분이 보면 인과가 상당히 뚜렷해요 제가 군생활 오래 했잖아요 군생활 너무 힘들어하면서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면서 너무 정말 왕따 되고 너무 힘들어하고 이러는 친구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릴 때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의 어떤 내가 살아왔던 환경이 좀 힘들면요 고스란히 그것이 자신의 어떤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인광고잖아요 그게 인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나쁜 놈일 수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 그런 인연을 만난 거죠 그런데 다만 우리는 매 순간 순간 내가 새로운 결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매 순간 순간 내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또 삶의 괴로움을 어떤 것 때문에든 내가 괴로움이 오잖아요 사람마다 저마다 그 괴로움이 올 때 그때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삶의 한 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 환경, 주변 환경,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 다 안 좋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도 되게 스스로 자책감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주눅 들어있고 힘들어하고 이러면 살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진리는, 이 법은, 우주법계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더 힘든 일이 많겠죠 살다 보면 다행스럽게도 어릴 때 힘든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삶에서 힘든 일을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괴로움이자 기회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기회라고 생각 안 하죠 내가 나는 어릴 때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크면서도 부모님도 나를 무시했는데 크면서 직장 사람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어릴 때도 힘들었는데 나는 살면서 계속 힘들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힘들게 살아왔던 그건 인연이거든요 이거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런 힘든 상황에 갔나요? 아니에요 나라는 게, 그래서 나라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삶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나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인연 따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릴 때의 그 힘든 괴로웠던 그 분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나요? 인연 따라 주어졌어요 이 삶이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죠 어떤 게 기회일까요? 괴로움이 기회입니다 괴로움이 그걸로 인해서 남들이 나를 미워할 때 나를 욕할 때 내 마음 속에 막 괴로운 마음이 들 때 힘든 마음이 들 때, 우울한 마음이 들 때, 절망이 들 때 그때가 바로 기회이고 그때가 바로 선물이란 말이에요 어떤 선물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공평한 거죠 그걸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수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릴 때 정말 부러워하고 힘들고 막 절망스럽고 심지어 막 폭행을 당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많은 분들 중에 정말 지혜로운 수행자가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공부인들 중에는 그러한 인생의 어떤 혹은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어떤 큰 괴로움 때문에 마음 공부하고 수행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큰 괴로움이 있지 않으면 이 공부를 쉽게 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삶이라는 괴로움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게 돼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이렇게 어릴 때 임신 관련된 심한 산후 우울증도 겪고 또 강박적인 그걸로 인해 강박적인 사고도 많이 있었고 또 수술 이후에 막 자책감이나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집안의 한 엄마가 기둥인 엄마가 이렇게 막 무너지면 아이들은 얼마나 막 또 힘들어 했었겠어요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좌절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이분처럼 누구나 이렇게 크게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공황장애 우울증이 막 오고 이럴 때가 되면 저절로 벗어나고 싶어져요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한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일이 참 어떻게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유튜브가 저절로 막 이렇게 만들어 준단 말이죠 내가 이런 법문을 들으면 검색해서 법문을 들으면 이 법문과 비슷한 법문을 또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시켜 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스승 찾아가려면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교, 스님, 법문 이렇게 검색만 하면 검색엔진이 인공지능으로 나에게 적절한 스승을 막 만들어다 주잖아요 그래도 인연이 안 닿은 사람은 그 인연이 또 안 맞아지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만난단 말이죠 스승을 찾기 위해서 그 험난한 고행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 삼장법사가 손오공 저팔계를 데리고 그 구범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시대 구범여행 가운데 수많은 스님들이 죽어가고 겨우 한 명 살아 돌아오고 이러는 일이 있지 않아도 충분히 인터넷만 티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면 되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괴로움이라는 인연을 만났을 때 저절로 법이라는 인연이 주어져요 이야기하는 분들 들어보면 전혀 내가 이렇게 불교에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타중교 신자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종교를 욕하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스님 법문을 듣고 있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남들은 내가 어디 사입에 빠진 줄 알아요 너무 하루 종일 법문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 뭐 딴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입에 빠진 게 아니라 발심을 해지는 거예요 발심을 해지는 거 이 발심이 된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그냥 쉽게 전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계속 하루 종일 법문 듣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발심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문학 강의를 하루에 몇 시간씩 들을 수 있습니까 억지로 들으라 그래도 못 들어요 자기 스스로 듣고 싶어서 듣지 않으면 근데 왜 듣고 싶을까요 그 딱딱하고 재미없는 법문이 자기가 내가 이 괴로움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이 딱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부의 발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금강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고 발보리심이고 보리심의 씨앗을 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법문을 듣다가 마음을 아 내 원인을 저절로 깨닫게 이 괴로움을 주목하다 보니까 괴로움 해결책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문을 듣게 되고 법문을 들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수술을 해서 큰 벌을 계속해서 받는다고 굳게 내 스스로 믿고 있던 이게 바로 망상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었구나 내가 나를 괴롭혔던 망상일 뿐이었구나 내 스스로 무승자박 자승자박이라고 해서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 누구도 나를 묶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꽁꽁 묶은 거예요 제가 이게 맞느냐 틀리냐는 두 번째 문제라 임실 중절 수술을 벌써 해버렸어요 그런 사람 우리나라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말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혹은 죄책감 때문에 그 말만 꺼내도 소스라치게 두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참여했겠어요 진지하게 한 번 참여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벌써 3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붙잡고 있으면서 그걸 심심할 때 한 번씩 꺼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지옥감에 어쩌나 하고 두려워하고 살 거냔 말이에요 그게 생각인 허망한 망상인 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제가 그 말씀 드리듯이 폭풍우가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폭풍우가 죄인입니까 전쟁 영웅이 수만 명을 죽이는데 그 사람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현실을 보면 죄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영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본인도 영웅이라고 여기면서 뿌듯하게 죽잖아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엄청난 살인마인데 뿌듯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뭐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관념이에요 관념 이 세상에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관념으로 생각으로 일으켜서 생각의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생각의 인강보를 받는 거예요 그냥 인강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냥 인연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기 있던 게 일로 가듯이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 하면요 장점이라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묶여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생각 하나를 믿어왔기 때문에 내가 평생 이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험망할 수가 있죠 저는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하고 산 거죠 지금까지 굳게 믿었던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게 허망한 망상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며 살아왔죠 왜 이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만들고 남편을 힘들게 시키며 살았을까요 이제 너무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이분이 이제 이런 일이 생기셨나 봐요 법상스님 법문을 듣고 그것이 진리로 나에게 왔기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도 짜증내지 않고 함께 있어주고 경험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이 오셨다 생각하고 내가 나에게 오는 이 힘든 일이 온 것이 또 내가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산후 우울증이 오면서 막 힘든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 힘든 일이 온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에게 왔구나 그것을 지금까지 막 거부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들었는데 문득 내가 이것을 밀쳐내려고 하고 거부했구나 이걸 그냥 허용해 주기 시작했다 힘을 빼고 이것과 싸우려 하지 않고 이것을 피해 도망가려 하지 않고 도피하려 하지 않고 회피하려 하지 않고 이거 자체가 진리였구나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진리였구나 문제 없었구나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힘든 거 그대로 힘들어해 주자 아파할 때 아파해 주자 하고 온전히 그것을 품어주기 시작했단 말이죠 미워하고 없애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품어주기 시작했다 경험해 주기 시작했다 진짜 삶이 시작된 겁니다 취사 간택하는 분별 망상의 삶을 자승자박하는 삶만을 살아오다가 내가 취하거나 버리려고 했던 것을 탁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에 주어진 삶을 100%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삶입니다 이게 진짜 깨어있음이고 이게 바로 삶이에요 취사 간택하는 것은 삶이 아니라 삶을 내가 자승자박 내 스스로 유의 조작하는 걸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삶이에요 전도 몽상이라고 해서 괴로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문득 돌이키는 공부거든요 인생에는 이렇게 딱 돌이키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돌이키니까 지금까지 계속 취사 간택을 가지고 취하거나 버리려는 게임 속에 빠져가지고 막 싸움에 살았는데 문득 싸움이 사라진 겁니다 취하려는 마음도 사라지고 버리려는 마음도 사라지고 유의 조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대로 오케이 이대로를 그대로 허용해주면서 이대로를 그냥 안아주기 시작한 겁니다 사라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는 거예요 지관 이러잖아요 정해 이러잖아요 멈추고 본다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멈추고 보는 겁니다 분별을 따라가니까 제대로 못 봐요 분별을 따라가서 이건 버려야 돼 라는 생각으로 막 그걸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문득 지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싸워 탑니다 문득 내가 싸우던 삶과의 싸움을 내려놓고 내려놓으니까 어때요 그냥 이렇게 지금 이대로를 그냥 볼 뿐이지 좋다거나 나쁘다고 해석해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별지로 보는 게 아니라 무분별지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삶을 허용해주기 시작했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며칠 전에 병원 검진 결과 무록은 없어지고 자궁에 있는 작은 용종과 혹은 폐경기까지 관리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그게 사라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살면 무조건 병이 다 없어지겠구나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병은요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거의 확실해요 그런데 몸이 마음이 나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이 무언가와 싸움을 멈추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이 죄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몸도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뭔가 몸에 있는 병을 조금 조금씩 자꾸 늘려나가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딱 문득 발심하면서 회심함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무수히 많은 업장을 하나하나 녹이는 업장을 소멸하는 삶으로 전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왕창 녹아내리지는 않을 수도 있고 이것처럼 왕창 녹아내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말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또 읽어보죠 스님 정말 마음을 내려놓으니 하루하루가 평온해지고 생각지도 못한 건강이 좋아지고 또 가족도 화목해집니다 스님 말씀처럼 공덕천과 흑암녀는 동시에 저희 집에 오시니까요 무슨 일이든 그저 경험해주고 품어 감싸주고 인정해주고 제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도록 합니다 저는 정신적인 문제나 건강이 좋지 못하면 항상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것이 없어져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을 품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진리로 내에게 온 것이니 자비로 품어주자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님 법문을 듣고 난 후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일에 긴장하고 완벽을 추구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바꾸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고 아픈 제 몸도 사랑해주고 자비로서 무엇이든 품어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점이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공부를 시작하면요 그전에는 취하면서 싸우고 버리려고 싸우고 삶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되고 이 일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이건 가져야 되고 저건 없어져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바쁘고 정신없고 힘이 들어요 생각을 따라가면 괴롭지만 생각을 내려놓으면 아니 진짜 저 성경에 하늘에 날라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여 키우시는데 하물며 인간힘이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온 천지 산하대지에 있는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은 생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법에서 마음에서 부처에서 신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먹고 살 길은 저절로 갖춰져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식주 여러분이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맡겨버리면 부처님께 맡겨놓으면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생각으로 부족해 부처님이 주는 삶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 더 많이 벌어야 돼 를 믿는단 말이에요 왜? 남들과 비교 분별하니까 남들은 더 많으니까 나도 저래야 돼 하고 한 생각을 믿으면 평생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생 돈의 노예처럼 살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아 저는 저런 사람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돈에 크게 관심이 없대요 집도 허름한 집에 그냥 전세 살고 하는데 그런데도 돈 버는 관심이 별로 없대요 그런다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막 돈 벌 관심이 없고 그리고 돈 벌면 열심히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집 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행복하게 산대요 아내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캠핑 다니고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산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돼요 미친 것 같아요 그분 생각에 미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야 저 친구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는 돈을 저 친구보다 더 많이 버는데 나는 또 집도 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내가 이 집을 빨리 어떻게든 불려가지고 어디로 이사가고 내가 어떻게 또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고 온갖 걸 해가지고 빨리 빨리 내가 돈을 벌려니까 이게 돈을 더 많이 불려야지만 이걸 할 수 있으니까 항상 바쁘고 항상 정신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고개를 돌려 저 미련한 어리석은 저 친구를 보니까 돈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자식들하고 맨날 행복하게 놀러 다니는 그래서 너 정신 차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이게 귀한 말인 줄 모르고 나는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난 지금 너무 행복해 난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행복해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한 5년 6년 지켜보면서도 계속 정말 불쌍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그 친구는 그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고 그럭저럭 돈을 벌고 있고 그럭저럭 좀 작은 집이지만 장만하고 있고 그렇게 행복하게 꾸준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보니까 물론 그때보다 돈은 결과적으로는 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참 날리기도 하고 과도한 욕심 때문에 버리기도 하고 주식에 날리기도 하고 온갖 의외곡절 끝에 어쨌든 나는 저 친구보단 좀 더 많이 가진 거는 맞는데 가만히 어느 날 문득 이게 아니다 싶어서 스님 법문을 들어보니까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저 친구가 지금까지 살았던 10년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10년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가 100%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항상 돈 돈 돈 하면서 막 바쁘고 어렵고 누가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못 도와주고 나도 비싼 거 안 먹고 어디 놀러 갈 시간이 없고 이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맞다? 그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 미래를 보니까 나는 노후까지 계속 이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60, 70이 돼도 계속 투자하고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자식들 낳으면 자식들에게 절약해 절약해 돈 모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여유 있게 여유를 즐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여유를 즐긴 사람이 정말 불쌍해 보이니까 피폐한 인생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그 친구의 10년이 너무나도 행복한 게 뻔히 보이는데 내 10년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죽을 때 돼서 100억을 벌고 죽은 들 저 친구는 죽을 때 돼서 한 1, 2, 3억, 5억 가지고 죽은 들 뭐가 진정한 행복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뭔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물론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그 친구도 그렇게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돈이 1번은 아니더라는 거죠 다 알죠 우리도 돈 벌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벌어도 좋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1번이 되어서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그런데 1번이 그게 아니면 돈을 재미로 번다니까요 그러니까 과도한 실패를 안 해요 그리고 돈 버는 걸 재밌게 벌어요 이런 분들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해요 주식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그냥 소규모로 재밌게 해요 재밌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행복하게 누릴 거 누리면서 뭐하러 그렇게 막 그냥 하루하루 매 순간 행복한 게 더 중요하지 돈이 그렇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면서 돈을 벌긴 벌지만 그런 사람이 돈 더 잘 벌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무조건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분이 이런 또 자기 자신을 안간힘을 쓰면서 이분 말처럼 보세요 이런 분들 많죠 모든 일에 긴장하고 항상 완벽을 추구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바꾸려고 하고 왜 완벽을 추구하고 모든 일에 긴장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옆에 사람이 붙어나지 못해요 항상 긴장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되거든요 안 돼요 원하는 대로 세상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세상은 그럼 완벽을 추구할 필요 없어요 완벽하면 그건 괴로운 삶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삶은 삶은요 완벽하면 안 되고요 평범해야 돼요 그리고 좀 부족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 어때요 좀 빈틈이 있어 보이면 되게 보기 좋지 않나요 저는 되게 듣기 좋았던 말이 제가 아는 선배 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스님이 이렇게 여기저기 나오는 거 봤을 때 책도 그렇고 봤을 때 되게 막 뭔가 반듯하고 뭔가 딱 부러지고 뭔가 막 수행자다움이 막 일상에서 넘치고 이러리라고 상상을 했는데 저랑 이제 좀 친해지고 나니까 그 스님이 저한테 나 그 말이 제일 듣기 좋더라고요 그 스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상스님 가만히 보니까 은근히 맹탕이네 은근히 좀 빈 곳이 좀 있네 사람이 인간미가 넘치네 더 보기 좋아 이러면서 그냥 평범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 그리고 뭔가 막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전혀 안 그래요 그냥 하다가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다 실패하면 실패한 거예요 그냥 그럼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뭐 계획 크게 없어요 뭐 그렇게 신경 막 심각하게 쓸 것도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막 치밀하고 완벽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하다 보면 저절로 되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또 또 그렇게 돼요 또 저절로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돼요 안 되는 건 깔끔하게 포기하면 됩니다 되는 건 막 오케이 하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될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러다 안 되면 그만이지 그러다가 죽게 되면은 아 내가 때가 됐나 보다 하면 그만이죠 뭐 인생 뭐 그렇게 막 그냥 아웅다웅하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가 제일 위험해요 근데 이분이 보세요 완전히 삶을 허용하고 나니까 이제는 완벽주의가 사라지겠더라 그러니까 남들에게도 막 닥달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도 닥달하지 않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도 괜찮아 이렇게 해주더라는 거죠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아까 보세요 산후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 그게 곧장 우울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기 성격의 경향 때문에 그래요 여유 있는 성격이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막 완벽주의라든지 막 욕심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게 곧장 병으로 옮겨가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검같이 여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병도 안 나요 별로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 몸에 있는 병도 아 이게 이 병이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 게 아니구나 아 올라올만 하니까 왔구나 사랑으로 그냥 병도 품어주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예전처럼 빨리 사라지고 그걸 분별하거나 짜증내지도 않게 됩니다 운전할 때 밥할 때 설거지할 때 아이들 학원 픽업할 때 잠자기 전에도 스님 법문을 듣고 일상생활에서 그러면서 저에게 마침 법문을 해주시듯 들으면 들을수록 삶의 지혜가 샘솟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인 아이들이 옛날에는 키우면서 공부하라는 소리만 하던 제가 이제는 공부를 왜 해야 했는지를 그냥 이야기해주고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냥 진로 결정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그냥 편안하게 옛날에는 막 그냥 이랬겠죠 근데 그냥 편안하게 애들한테 맡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가 부처라니까요 아이에게 맡겨야 돼요 정말로 자식은 조언해주는 사람이고 초등학생 중학생만 돼도 아이에게 맡길 수 있어요 조언해주고 물론 좀 잘못되는 게 있으면 딱 이렇게 헤아져야 될 때는 있겠지만 어지간할 때는 스스로 맡기게 되면 제 스스로의 책임감이 가지게 되죠 그렇게 이제 맡기기만 하고 이제 소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결과 중요하지 않다 성적 중요하지 않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그냥 과정만 최선만 다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옛날하고 아주 달라졌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우리 아이들을 부처님께 맡기자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내버려 두자 하고 생각하고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큰딸은 저와 성향이 반대라 항상 싸우거나 말다툼으로 멀어졌던 사이가 지금은 친구처럼 웃으면서 잘 지내게 되었고 여러분 여러분 중고등학교 고등학생 때 뭐 그러잖아요 죽이고 싶은 5학년 때려 죽이고 싶은 중학교 2학년 이런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과 이렇게 친구같이 지내기 쉽지 않거든요 마음공부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들은 저의 성향을 그대로 닮아서 불안하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아이였는데 이제는 엄마가 바뀌니까 자식들도 바뀐단 말이에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게 변해서 학계 생활을 아주 긍정적으로 하더니 어느 날도 학교 임원도 맡으면서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학교 공모전에서 전체에서 1등 상도 받아오고 너무 자신감도 많이 올라오고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달라지니까 자식까지 이렇게 삶 전체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절 인연이 되어서 스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면 저에게 왔던 정신적인 힘들고 불안했고 강박적이었던 생각들은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집착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전에 느끼지 못하는 정말 많은 체험들도 하게 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분 말씀을 제가 이렇게 굳이 오늘 말씀을 한번 드리는 이유는 이분처럼 그냥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마음을 열고 법문을 귀 기울여 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이 여법하게 여법하게 라는 말은 뭐냐면요 법답게 그 소리예요 법과 같이 부처님 말씀과 같이 지혜와 합의된 탐진치 삼독이 사라지는 번뇌 망상이 사라지는 인생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절로 가장 먼저 내 주변이 바뀌어요 가족이 바뀌고 내 성격이 바뀌고 항상 예민하던 사람이 여유가 있게 바뀌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거 억지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스님 말씀하신 저런 말씀 말처럼 나도 저렇게 바뀌어야지 나도 받아들여야지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왜 난 안 바뀔까 절대 그렇게 하면 공부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 비우고 그냥 들으면 돼요 그냥 들으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이 법의 법문들이 그냥 저절로 공명이 되기 시작해요 저절로 파도치기 시작해요 저절로 내 마음과 저 마음이 다르지 않구나 저절로 이해가 되고 저절로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저절로 실천이 되기 시작해요 이분이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이게 억지로 실천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실천하면 이렇게 힘이 없어요 강력하게 변화가 뒤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요 억지로 바꾸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법문 듣다 보면 마음을 비우고 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삶이 수용돼요 자기 생각을 믿지 않아요 저절로 삶이라는 진실에 모든 걸 맡기게 돼요 억지로 맡기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있는 이대로 저절로 이루어져요 힘 하나도 들이지 않습니다 무의법만이 진짜 힘을 지니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의 조작하는 수행은 방편으로서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방편을 넘어선 공부인들이라면 방편을 내려놓고 유의 조작하지 않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시다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도 미진함이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미진함 한 끝이 뭘까라는 마음 때문에 더욱더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겠구나 이 괴로움의 뿌리가 뭔지를 진정으로 확인해야 되겠구나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내가 깨닫고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발심이 점점 더 생겨나게 되고 이게 동시에 간단 말이에요 삶의 변화와 괴로움이 소멸과 발심이 동시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현실에서 현실의 괴로움이 왔다가 잠시 그 괴로움에 깨달려가다가 저절로 문득 내려놓게 되어버려요 그 기간이 짧아져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저절로 문득 그 괴로움의 실제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스승입니다 삶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수행하도 깨닫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되겠지만 삶 속에서 깨닫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 속에 모든 불교 역사 속에 있는 수행자들이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달았어요 수행하다 깨닫지 않았어요 수행했던 사람들도 삶 속에서 깨달았어요 작용 속에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의 조작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그 대표적인 것이 사홍서원이고 법문 듣는 거예요 불도를 다 이루고 번뇌를 다 끊으려면 법문을 다 들여오리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아주 중대한 공부단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선물하십시오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붓다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 문패를 보내드립니다